지금 한국은 상황이 없으니까 일부분이 약하네 여기를 저기 여기가 몇 번 하다보니까 떨어지는 거야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추워가지고 헤드에 입고 나가야 되겠어요 배달 도중에 해 떨어지니까 엄청 추워요 발 시려 아무것도 안 씻고 있는데 발 너무 시려서 집에 가서 양호가 다시 17 15 19 19 19 19 20 20 20 20 20 20 20 20 29 39,900원 39,900원 안녕하세요 722 722 722 722 722 822 722 822 822 822 922 922 922 922 922 1022 1022 1022 1022 1022 102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